지금 시작합니다.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렛츠고! 두 곡 바로 나를까요? Hey! 가득히 나둘 내비 그가 떠나야 할 세상이 사람들의 고민보다 가겠다고 생각하여 컴온! 그대편 그 감이 다 별의 속이다 그는 더 눈 맞아놨다 내 청춘이었던 분의 위기에 그녀와 나타나 주인공이 됐죠 오장의 소리만 더 많이 하올다 우리의 관계가 내 청춘이었던 분의 꿈 아피도 신경이 붙여있는 것 소리만 못돼 우리의 바로 애플리어 뛰어내래요 내 울린 상탐이 눌렀기고 지금 편에 다 돌려줘 바람리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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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맘이나 변해져요 그녀들 다 가달라요 지금 우릴 이곳이야 하루아침을 마구가 되죠 오오오 컴온 너마도 내 너리마도 그녀들의 삶이 치아 아름다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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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리마도 변하네 더 후다워 아름다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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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릴리 으 그리고 미쳐 아름다워 아름다워 words 아름다워 아 apply 빠이브 감사합니다 신의 우편에 따돌려 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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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마돈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